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올려줘봐 밀지 말고 어깨 쓰지 말고 딱 여기서 맞잖아 여기서 이게 가는 게 아니고 접어서 차관적인 수도 여기서 놨다가 올라가면 수독해 올라가면 이렇게 낮게 끝을 수도 거기서 수독 팔 어깨 나가지 말고 수독 역간에 나오지 말고 수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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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그걸 천천히 따는 거 봐 출발 아 늦었잖아 여기서 맞아야 되는데 꼴이 여기서 맞아야 되는데 여기서 맞아 서문은 뭐야 이 낮게를 늦게 출발시켰다는 소리잖아 서문은 여기에서 맞아야 돼 이게 여기에서 출발시키면 떨어져 지금처럼 이전에 여기서 맞아야 돼 여기서 출발시켜 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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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떨어지잖아 그러면 출발하면 이렇게 맞을 거야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맞출 위치를 여기서 대놓고 여기서 출발하니까 내려와 버리지 꼴이 떨어져 버리잖아 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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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또 어깨 또 안 돼요 또 먼저 가잖아 기다려요 왜 안 될까요 뭔가 이상해요 이게 몸이 덜 갔나 이건 안 빠지잖아 이게 안 빠지니까 그렇지 이게 자세가 치면은 이게 먼저 빠져 있어야 돼 빠졌다가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미 이건 잡혀 있어야 돼 그렇지 이미 볼 봤어 그럼 내가 빼고 쳐야 돼 잡어 가 그렇지 잡고 잡아놓고 하나 둘로 한번 가야지 그렇지 다시 하나 둘 거기서 기다려야 돼 지금 거리 안 봤잖아 기다려 가 기다려 가 또 한 건 팔 그렇지 미리 잡고 있어야지 미리 미리 빠져 있어야지 여기도 뭐 코 쪽도 이렇게 미리 잡고 가잖아 가서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럼 빼고 똑같은 소리잖아 그렇지 오케이 빼 거기서 떨어질 때가 기다려야지 너무 많이 빼지 빼놓고 기다렸다가 하나 둘 어디서 내가 맞출 건가 그 맞출 위치에 오면은 그냥 움직여야 되는데 그냥 뛰어 거리 안 보고 뛴다고 먼저 기다려 가 그렇지 팔 가 그러니까 볼을 저기에 치잖아 네 그러면 여기 준비하고 있다가 넘어가 그렇지 지금도 먼저 가죠 팔 기다려야 돼 이게 먼저 가버리면은 네 이 거리가 안 안 나가 있어야 되는데 이 거리를 두었어 어떻게 칠 거야 이제 아 기다려 가 그렇지 기다려 가 팔은 빨리 빼야지 그렇지 봐 봐 발 먼저 디뎌었죠 발 발 또 팔 그렇지 그냥 발을 먼저 딛지 말고 기다렸다가 그렇지 발하고 손하고 같이 둘 셋 빨리 디뎌었어요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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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위로 나켓 먼저 뺄야죠 먼저 둘 셋 대기 대기 가 대기 손가락 가 손가락 손가락 이게 아니고 하나 가 더 가볍게 천천히 그 속도 볼 떨어지는 속도 이것만 맞추라니까 치는게 아니고 힘으로 떨어지면 이 출발 속도도 10이야 그런데 확 가버리면 어떻게 돼 튕겨 나가버리잖아 이게 움직이고 있어 볼에 오면 딱 잡고 하나하나 둘 셋 가야 되는데 움직이고 있다고 대기 대기 거기다 딱 대기 하고 있어야지 안 움직이고 이게 대기 이게 응 발은 움직여도 상관없어 이건 대기 하고 있어야지 대기 가 그렇지 대기 가 대기 가 그렇지 대기 가 대기 출발 대기하고 출발 출발 또 또 이것만 보고 있어 이게 낙계라고 내 눈하고 똑같이 간다니까 출발 낙계 딱 봐봐요 그대로 낙계 시선이 가면 낙계또 그대로 따라갈 거예요 그대로 가 자 그대로 가 자 그대로 또 또 또 이것만 본다니까 이게 내 눈하고 낙계라고 똑같이 가야 돼 이게 가면 그대로 따라가면서 들어가야지 출발 출발 또 발 발 봐요 그렇게 멀리 갈까요 낙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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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내려갔죠 낙계 내려가면 안 돼요 낙계 내려가면 안 돼 시선이 가면 낙계또 똑같이 가야지 꼬리 넘어갔으니까 이게 시선이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똑같이 들어가야지 이게 같이 움직여야지 이게 하나라니까 내 몸하고는 하나야 하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하나 이렇게 간다니까 하나 그래 하나 그걸 떠릴 때가 있는데 보면서 그래 보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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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같이 가야 되는데 그걸 먼저 출발시키는 거라지 거리 봐요 가지마 안 가도 돼 안 가도 되겠는데 뭐 그래 그죠 지금 거리로 맞추면 돼 안 가도 돼 안 가도 돼 왜 안 따라가도 돼 어차피 저까지 와야 돼요 그죠 이제 가야지 그죠 이건 안 가야 돼 안 가야 돼 거리 봐봐요 자 이건 갈 거예요 가죠 이건 그대로 쓸 거예요 그죠 그죠 저 거리가 맞춰야 된다고 그냥 거리를 먼저 출발한다니까 보고 있다가 하나 둘 거리 보고 그렇지 거리 보고 천천히 더 낙회 조금만 더 가볍게 그렇지 낙회 가볍게 그렇지 낙회 손에서 살짝 놔보세요 손에서 살짝 놔봐 이렇게 놨다가 엄지로 살짝 밀어봐 자 놔요 밀어 천천히 자 놓고 천천히 밀어요 낙회를 놔봐요 낙회 꽉 잡지 말고 놔봐 이렇게 놔봐 이렇게 놔두셔야 돼 헤드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그 상태에서 천천히 올라가 그죠 더 낙회만 올라갈 거예요 그죠 낙회만 올라갈 거야 낙회만 올라가 더 올라가요 그죠 그지 낙회만 올라가요 차원제 딸린거 받고 있다가 올라가 그지 올라가요 그 위치 아니면 안 맞으니까 그 위치만 보고 있어요 출발 더 둘 출발 더 출발 가볍게 출발 낙회 놔야죠 낙회 빨리 놔야지 놔야지 먼저 넣고 기다려야지 그지 거기서 넣고 자 넣고 이따가 손가락 힘 어깨가 아니고 손가락으로 손가락 손가락 나켓 그지 나켓을 손가락으로 밀어줘야지 그지 이걸 쓰는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힘 빼세요 힘을 빼요 힘을 엄지 대지 마요 그대로 가봐 그대로 네 엄지 대지 마요 네 엄지 대지 마요 네 엄지 대지 마요 네 엄지 대지 말고 네 나켓 무게로만 갈 거예요 출발 나켓 무게만 출발 검지를 좀 더 올려봐요 검지 검지 검지를 이렇게 올려봐 자 출발 자 거기서 손을 넣습니다 자 거기서 엄지 검지를 잡았죠 그럼 세 손가락을 놔 그 다음에 세 손가락을 당겨 오케이 당겨 더 하나 당겨 더 더 들어야지 더 들어야 돼 둘 당겨 더 당겨 볼 봐요 맞을 때 당겨 더 자 맞겠죠 당겨 자 낮게 당겨요 가볍게 당깁니다 당겨요 그죠 떨어진 거리 보고 있다가 이 정도는 맞출 수 있겠다 당겨 또 둘 당기고 더 당기고 더 가볍게 당겨주고 거리 봐봐요 당겨 떨어진 속도를 봐야 돼 그러니까 떨어진 속도하고 올라간 속도가 이거 맞아야 되는데 늦게 맞아버리면 높이 떠 좀 빨리 출발시켜야 돼 출발 출발 아 볼 스피드가 안 맞는데 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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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깨 어깨 팔을 펴버리면 어깨가 펴지면 그래요 어 기다려요 기다려요 출발 아주 가볍게 더 출발 출발 더 더 더 출발 더 더 더 더 더 더 이렇게 더 Pull & 보시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